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양산 사저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자연에 파묻혀서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가고 난 뒤에 하루 만에 사저 내부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또 문재인의 초대 전시회 문재인을 위한 퇴임 헌정 전시회를 여는 등에 그야말로 문재인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 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의 존재를 부각시켜야만 그래서 그 주변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고 그래야만 또한 정치 세력으로서 여러가지 윤석열 정부와 대립 구도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을 마치 우상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문재인에 대한 헌정 전시회를 한다 그 전시회도 딸이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사저의 안에서 찍은 사진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이 내려갈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역을 거쳐서 울산역 그리고 양산까지 성경차를 가고 또 거기 입구에서도 행사를 하고 청와대에 나와서 청와대 입구에서도 행사 그리고 서울역에서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제는 뭔가 이 쇠를 지금 규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쇠를 모아서 규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폐모리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임종석을 비롯해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금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전 대변인 등의 청와대 참모와 그리고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이 평산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들이 사저 베란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고 임종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대통령님 퇴근과 양상 가시는 길에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저 너베에서 본 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문재인과 나란히 앉은 임종석은 카메라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분홍색 새로 줄무늬 셔츠에 회색 면바지를 입은 차림이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거실로 추정됐고 창은 통유리로 시공해서 개방감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마당이 있고 그 앞에는 방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문재인이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렇게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편안해 보였다 가시는 길에 뜨겁게 응원해줬다 마치 문재인이 뭔가 나라를 구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문재인이 뭔가 집이 없는 사람이 겨우 집을 구해가지고 안착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극적인 요소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임기를 마치면 집으로 사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이걸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게 그렇게 뭔가 연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정말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같습니다 잊혀지면 언론에서 문재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언제부턴가는 문재인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소환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냥 계속해서 편안하다 아주 이웃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 이런 기사를 계속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문재인의 이웃 주민이라는 사람들도 MBC 라디오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평산마을 주민인 신한균도에 있다고 합니다 신한균도에 가는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냥 평범한 전원주택으로 보면 된다 경호동을 빼면 그리 넓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주변 사람, 이웃 사람 또는 측근들을 통해서 언론에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관련해서 퇴임을 기념해서 딸 문다혜가 기획적으로 참여한 전시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출판사 더 휴먼은 문재인에 대한 헌정을 주제로 이세현, 이인암 등 국내 미술가 21명이 참여한 전시 문 라이저데이 문 라이저데이 행사를 13일부터 22일까지 중구 다산로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서 갤러리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부재는 달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달의 기억 이번 전시는 퇴임한 문재인에 대한 헌정 전시회다 초상화 같은 직접적인 헌정작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 정치 문재인이 행보에 대해서 얻은 영감을 표현한 순술 예술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판사가 주관했지만 전시는 전문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시기획사 다다 프로젝트의 문다혜 대표가 기획을 맡아서 작가와 작품 선정, 큐레이션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 장영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망함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팬덤으로만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상징되는 문재인의 철학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성과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올린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진솔한 칭찬이다 정치 성향과 진영을 떠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야말로 문재인 칭송, 문재인 우상화, 문재인 정신 이런 걸 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만들었듯이 이제 또 양산 주변, 서울까지 인결시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게 예술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한 것 같다 조용히 잊혀지면 나는 감옥에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의 정치적 동지들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말하자면 포욕해주고 알려주고 또 나의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문재인이 조용하게 양산 내들에 가서 잊혀지고 싶다 하는 것은 순전하게 문재인의 그냥 레토릭이었다 술수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평상마을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해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평상마을에 오는 순간 나는 해방됐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서서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회까지 이런 걸 보면 문재인은 분명 뭔가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야말로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조용히 자연 속에 파묻혀서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잊혀지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